아, 궁금합니다. 얼굴 공개 안 하고? 어? 노래 바로 나와요, 진짜. 아휴, 너무 좋아요. 음악 잘하면 노래하는 공사장의 인류 형. 음악 잘하면 드디어 콘크리 아티스트입니다. 저 모자는 끝까지 안 벗는 거야? 얼굴 보면 아실 만한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아세요?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어요. 왜 나만 안 펼칠 생각으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요. 치이신 것 같아요. 마음 아파. 원래 이런 거 안 하죠, 잘. 4번입니다. 4번! 가장 궁금한 두 분을 뽑긴 했어요. 왜 가르치? 뭘, 뭘, 뭘. 잘 모르겠어요, 잘 모르겠어요. 분명 나는 꿈을 꾸은 거라. 분명 나는 꿈을 꾸은 거라. 아, 이분 목소리야, 지금? 눈 떠보니 이별이더라.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그 수많은 이별 뒤에도 넌 분명히 사랑이었다. 이분이 나의 사랑이었다. 바로요. 맞아요. 우리의 사랑이었다. 날 남아 너 없이 깨워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 하면 잘할 텐데 내가 바보 같아 화가 나 참을 수가 없다 고마워 우리 그 길에도 당연하게 이별이 온다 정말 가슴을 찢어놔도 네가 날 짓밟아도 나는 딴 사람과 평생 사랑해도 나는 너 아니면 곤란한데 평생 나는 아니면 안 되는데 눈떠보니 이별이 더라 이렇게 해서 4번 미스터 시골은 실력 시골이었습니다 실력 시골이었습니다